안녕하세요 기상청 오늘 날씨 예보분석관 김채연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 강원 내륙과 산지, 경상권을 중심으로 쌀아구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으니까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분간 폭염특보가 발효된 수도권과 강원 내륙, 일부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 내륙은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덥했고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내외로 올라 덥겠으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전국 날씨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 23도, 대전 22도, 광주 22도, 대구 23도, 부산 22도로 시작하여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대전 31도, 광주 31도, 대구 33도, 부산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압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낮 동안 강한 일사에 의해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매우 무덥했습니다. 그리고 낮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강원 내륙과 산지, 경상권을 중심으로는 쌀아고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으니까요. 시설물과 농작물 관리,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강수구역과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중부 내륙과 전라권 내륙, 경북권, 울산, 경남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내외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다음과 같은 사항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다음 그림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20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3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특히 당분간 폭염특보가 발효된 수도권과 강원 내륙, 일부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 내륙은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내외로 올라 덥겠으니까요. 11시 30분에 발표하는 폭염 영향 예보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소나기가 그친 뒤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또한 기온이 다시 오르면서 무덥겠으니까요.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가시거리 분포도를 보시면 경기 서해안, 전남 서해안, 강원 산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일부 강원 산지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그 밖의 지역에서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차량 운행 시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백령도 CCTV를 확인해 보시면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짙은 안개가 껴 있는데요. 당분간 대부분 해상에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특히 서해상과 남해상, 제주도 해상은 바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면서 섬지역은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해상교통 이용객은 사전에 운항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제주도 해상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오늘 날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